우리가 꼭 확인해볼 글로벌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머스노5 시간에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이번 주는 말 그대로 실적 시즌에 시장이 모든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에 울고 웃고, 간밤에는 또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테슬라랑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앞서서 실적을 발표했을 때는 실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모습이 나왔다면 메타 같은 경우는 실적은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는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번 분기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그대로 실망 매물이 시간에 거래해서 나온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지난 분기에 대한 실적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주당 순이익이 4.71달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4.32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는 364억 달러, 시장의 예상치였던 361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는 바로 다음 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분기 매출 전망이 현재 377억 달러로 대시가 됐는데,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치인 382억 달러를 하회하면서 수장에서는 실망감이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신도라는 굉장히 광팬들을 보유한 테슬라와는 달리 엔비디아처럼 메타의 실적은 이미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실적은 예상을 넘고 지침을 상향하는 BTN 레이즈가 아니면 주가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있고요.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부분은 바로 틱톡 금지 이슈가 되겠습니다. 광고 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메타의 노출 증가가 이번 틱톡 금지 이슈와 함께 맞물리면서 시장에서는 더 많은 관심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 부분은 중국이 만약 보복 조치에 나올 경우 메타의 중국 사업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라는 위험성은 있습니다. 다만 틱톡이 실제 금지로 이어지게 된다면 메타의 릴스 광고 혹은 사용자 증가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또 크게 상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메타의 주가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4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빅테크보다도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왔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세가 나왔는데 내일 장 출발하고 나서의 분위기는 어떨지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어제 발표됐던 제조업 PMI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오면서 오히려 환호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하면 오늘 발표된 내구제 주문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면 미국의 3월 내구제 주문이 2.6% 증가한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중에서도 항공기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의 주문이 호조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일단 3월에는 핵심 자본제가 0.2%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기업들이 수요 전망에 대해서 신중하고 또 투자를 완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다만 전체 주문 증가폭은 2.6%를 보여주면서 11월 이후 최대치를 경신해 주기도 했습니다. 전체 내구제 주문의 증가폭은 더 넓었습니다. 자동차나 항공기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전자제품의 증가도 포함이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월별 변동성이 심한 상업용 항공기 예약이 거의 31% 증가해서 2월 증가율의 약 2배에 달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 실적을 발표한 보잉사가 2월 달에는 15건을 주문했는데 3월에는 113건의 주문을 보고했다라고 하고요. 자동차 예약 역시 2.1% 증가해서 2년 연속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금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쪽에서의 예약 건수 역시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다시 한번 판매를 늘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핵심 자본제 주문 같은 경우는 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데 GDP의 걸림돌이었던 내구제 투자가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수치를 받아들이고 있고요. 일단 내일은 GDP 그리고 오는 26일에는 개인소비지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시장에는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AI 스타트업인 럭콜론 AI를 최종적으로 인수합병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AI 가상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넓혀가는 모습이 시장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 조건은 디테일하게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럭콜론 AI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부터 이미 엔비디아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협력사로 시장에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번 럭콜론 AI와 최종 계약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고객들이 더 나은 GPU의 활용도, 또 향상된 GPU 인프라 관리의 이점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럭콜론 AI를 통해서 보통은 온프레미스, 그리고 클라우드, 혹은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컴퓨팅 인프라를 관리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이 AI 최강자로 거듭나고 있는 엔비디아의 상승, 지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틀 연속 상승을 하다가 간밤에는 3%대 가격 하락이 나왔는데,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파일을 넓혀가고 시장의 점유율을 높아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해볼 부분은 국내 시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SK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또 어떤 모습이 나올지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현재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상황도 함께 확인해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좋은 실적을 발표한 주가는 내려가고, 또 실적이 안 좋았던 데는 오히려 올라오면서 조금은 아리송한 시장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직 성장표를 공개하지 않은 빅테크들이 남아있습니다. 일단 내일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그리고 30일에는 아마존까지 발표가 될 예정인데, 간밤 언론사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웹서비스와 관련해서 클라우드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엣저와 관련돼서 클라우드의 서비스량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저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성장치가 29%까지 올라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알파벳의 클라우드 매출은 12.6%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 아마존 클라우드인 아마존 웹서비스의 매출은 11.9% 증가해서 3분기만에 가장 낮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가 분석가들은 올해 초에 애플을 대치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된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성 AI에 일찍부터 대규모로 투자해온 결과, 엣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고객 유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AI로부터 인한 성장의 대부분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주요 AI 움직임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오픈 AI의 경쟁사인 엔스로픽을 앞서서 투자한 바 있었죠. 이러한 부분이 또 실적에도 좋게 반영될 것으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본격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내일 시장은 어떻게 소화를 해낼지 내일 올 실적 발표까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는 조금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루 동안 3% 정도의 가격 하락을 보이면서 6만 4천 달러까지 내려갔고요. 관련해서 알트코인들도 일제히 전일 대비는 내림폭을 키워가는 하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범위를 다지고는 있지만 긍정적인 시장의 의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발표했던 블랙락의 ETF가 71일 연속으로 순 유입을 기록하면서 역대 ETF 안에서도 상위권의 이름을 올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간밤에 홍콩에서 현물 ETF와 관련돼서 최종 승인안까지 결정이 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추가적으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의 가격 총매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5 시간이었습니다.